탁이라방 옥사초에서 잘 먹는 탁이라방이 있거든요 바로 왔습니다 서해안 낚시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탁이라방 오늘은 진도에서 복사초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달렸는데 용어랑 당어 노려보겠습니다 탁이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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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다 이야아 자 한국인 이리와 아린다고 진골 탁이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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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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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우, 감은가? 감은? 감은가? 네, 줄 감겠네. 감은? 아이고, 어떡해. 나이 쪼여서 쪼여서 젖어보여. 아까 쇼핑에서 겁나 두꺼운 거 쓰셨구만. 맞아요. 상왕같아. 상왕같아. 젖어. 아이고. 빠른데. 빠른다해. 됐다, 됐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확고. 아니다, 아니다. 방어. 방어 아이씨, 다 놀러오다. 쫄다, 쫄다. 아이고. 방어네? 방어네. 방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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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퍼라고. 불퍼라고. 아이고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에어. 강아지 prod. 아이고, 인간이 뭐야? 아, 묶였구나. 내 건가? 뭘 문 거야? 일단 이걸 뺄게요. 제 거를. 왜, 이제? 그걸 물었네요 짠 으쌰 아오쌰 크다 뭐야 이거 뭐지? 와 북돌이다 와 진짜 크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저 낚시 다 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저 낚시 다 했습니다 와 와 이제 방어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지깅하러 갑니다 대방어 잡으러 가자 대방어 오늘 방어는 물이 잘 안가서 피딩타임이 짧다고 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됐지 오케이 맞다 와 와 와 와 와 아 이거 아 이거 사실 괜찮은데 메탈에 반응이 없어서 타이라가 내렸는데 바로 물었습니다 안되 하핰 하핰 으하핰 으핳 으하 어 어 으하 으하 으하하하 에어우 으하 좋다좋다좋다 야아 생살사 으ㅏ을 아 으아아 와 사이즈 괜찮은것 같아 아주 크진 않은데 아 보인다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목바리 농어 방어 대방어 예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동 사초 방어가 괜찮을라는 느낌 금방 빼긴 했거든요 다 잡았다 핫도그 사라지 오징어 오징어 소금 고기 전설 오징어 오징어 이거 자르는데 살의 탄력이 느껴져 당워넣기 가사비 묵은지 묵은지 나 처음 먹어봐, 북바리 음, 뭐야 엄청 쪼기던데? 제 원픽은 북바리 북바리를